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도 내 카지노의 절반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면서 관광 수입이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주 신화역사공원에 초대형 카지노를 추진하고 있는 외국 업체들이 외국인 면세점도 만들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제주 신화역사공원 공사 현장을 방문한 지난 24일. 이곳에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짓는 공동사업자인 중국 란딩그룹과 싱가포르 겐틴그룹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업자들은 이미 싱가포르에 운영 중인 카지노 복합리조트에도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다며 제주에서도 외국인 면세점을 허용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면세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복합리조트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은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탈구출이 될 수 있도록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복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신화역사공원의 외국인 면세점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최경환 부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도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당연히 면세점 확대를 검토한다는 자료를 간담회에 앞서 부총리에게 전달한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1년에 30만 명 이상 늘어난 지역에만 신규 허가가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제주 지역은 지난해 90만 명이나 늘어나 면세점을 늘리는 데 별 문제가 없는 상황. 최근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이 스위스 업체에 넘어간 사례도 있어 제주 카지노에 이어 면세점 시장까지 외국 자본이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외국인 영리병원 논란을 휩싸인 제주 헬스케어타운은 우근민 도정 당시 경관 심의도 받지 않고 고도 완화가 이뤄져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행정기관에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현재 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상가 시설 높이가 2배 가까이 높아지고 숙박 시설 면적도 대폭 늘어난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자인 중국 녹지그룹이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자 서귀포시는 경관 심의 대상인지 검토해달라며 제주도에 요청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 높이나 면적이 바뀔 경우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곳이 심의 대상인지는 답변하지 않은 채 경관 심의 대상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서귀포시에 통보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서귀포시로부터 통보받은 녹지그룹은 자신들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경관 심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서귀포시는 개발 사업 변경 승인을 내줬습니다. 제주도 의회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이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은 당시 제주도청 담당 개장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지사와 고위직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실제 책임은 최하위 공무원이 지고 있는 이런 형편이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 역할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서귀포시는 헬스케어타운의 법적 기준도 무시한 채 산지 전용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아덴힐 리조트는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테디밸리 리조트는 원형으로 보존해야 할 지역의 지목을 멋대로 바꿔주는 등 개발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한편 감사원은 제주도가 가파도 풍력발전기 보강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비 용량이 부족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치비용 1억 8천만 원을 지급했다며 당시 담당 과장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우군민지사 재임 시절 제주도가 임시기구를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파견이나 교육훈련에 따른 결원 예상 인원을 부풀려 승진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의 30억 원을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의회적으로 지원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주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귤로 주스 같은 가공식품을 만들다 보면 껍질과 찌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감귤 찌꺼기 수십여 톤이 중산간 지역에 버려져 자치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중산간 지역의 한 목장. 수반으로 들어가 보자 바닥에는 시커멓게 썩은 감귤 찌꺼기들이 말라붙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찌꺼기를 걷어보자 시큼한 냄새가 진동하고 감귤 껍질들도 눈에 띕니다. 감귤 주스나 초콜릿 등을 만드는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로 50톤이나 됩니다. 수십여 톤의 감귤 찌꺼기는 물론 침출수까지 100여 미터가량 흘러내려가면서 이 주변 목초까지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인근 도로에는 대형 차량 바퀴 자국이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베어낸 나뭇가지에는 아직도 파란싹이 남아있어 최근까지 불법 투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비상품 감귤이 급증하면서 찌꺼기 처리 비용이 늘어나자 불법 투기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치경찰은 감귤 찌꺼기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 주도를 조사하는 한편 주변 CCTV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정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자 4명 등 모두 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선자 4명 가운데 2명은 허위사실 공표, 1명은 기부행위금지 규정 위반, 1명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10명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내사를 종결했고 당선자 1명 등 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곳에 따라 뿌연 연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야는 조금 답답하지만 다행히 대기의 지름은 비교적 양호한 편인데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낮 동안에는 나들이하기 무난하겠고요. 밤부터는 비가 시작돼 모레 새벽까지 10에서 40mm가량의 다소 많은 비가 예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16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대정의 기온 13도, 한림과 고산 15도, 낮 기온은 21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남보적은 예년 이맘때 수준의 봄기온이 완연하겠고요. 동보적의 기온 16도로 출발해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성판악의 기온 7도, 윗세오름 13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섬족도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3도가량 높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뿌연 연무나 안개가 낀 가운데 광주공항에는 저시청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사이에 비가 내리고 나면 이후로는 비교적 무난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의 방울토마토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한계동 66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불법 개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게임장 업주 42살 강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강 씨는 어제 제주시 용담동 모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게임기와 모니터 등 46대를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황금연휴를 맞아 도내 관광업계에도 특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오늘부터 오는 5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동안 23만여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7%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숙박업소 예약률은 90%를 넘었으며 렌터카와 전세버스 예약률도 80에서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제주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다음 달 5일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2015 어린이대축제를 엽니다. 제주도와 어린이집연합회는 제주시 한라체육관과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해피아이사랑 대축제를 열고 제주도립미술관과 제주별빛누리공원 사설 관광지들에서도 어린이날 이벤트가 열립니다. 제주 지역에서 노루포획이 허용되면서 농작물 피해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지난 2012년 0.87제곱킬로미터에서 지난해에는 0.61제곱킬로미터로 2년 만에 30%가량 줄었습니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금까지 노루 3천마리를 포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스 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